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아니야 별로 좋다 하네. 지금 날씨는 흐리고 새해는 좀 우는데 샌드백 뒤지게 펴불고 오늘은 공주 고로수로 언데이 세미나 하는 날입니다. 듣고 있는 사람 손들어주세요. 내 화면에는 안 보이네. 오늘 기분 뭐 살살 살살 워밍업 해가지고 모입시다 모여서 밥이나 먹읍시다. 밥 없으면 내가 해모임 줄게 해모임. 돗자리 하나 갖고 가야 되나? 잊어먹지 말고 돗자루 하나 실으라 그래요. 돗자리 하나 가지고 가서. 오늘 날씨도 꾸중꾸중 하기는 했는데 피압은 골치 아픈데. 아 좀 빨리 가야. 거기는 밥 먹을 때가 없어요. 의자 있는. 맞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벤치를 하나 찜해야 되겠네. 들어가는 입구 쪽에. 굴 아이디어. 아주 좋은 생각이다. 거기에 태양도 있잖아 하고. 네. 거기 앉아야 되겠네. 가서 짐 풀고 거기다 자리 잡고 소풍이나 하고 와야되겠네. 반팔 입고. 샌드백제부터 막 콧물 찍 나와버리네. 우리 어렸을 때 코피나면 쑥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았는데. 방수공사가 안 되나봐요. 물이세요 물이. 주먹밥 얘가 어디 있어? 어. 주먹밥. 아 이게 주먹밥이야? 좀 먹어볼게. 너무 살도 좀 들었네. 딱따라하네. 밖에 나가면 좀 딱따라 끓여서 났어. 아 차들아버지. 아내가 청취가 아주 크게 났어요. 여보 나 지나면 코피 마저. 나 여기가 막혔네. 그 딱딱을 싹 뜯어보고 싶은데 뜯어지질 않아요. 우리 아이프가 계십니다. 나 40대 중반에 그랬어요. 한 2년 모르척 하던데? 2년 모르척 했잖아 사진도로 고백해주세요. 내가 그렇게 생각되우니까 그때도 좀씩 봐주시면서. 저게 뭐 먹고 있냐 다시. 저게 뭐 먹고 있는데? 그가 뭐지. 어. 어. 아. 아. 다. 아. 뭘로 했었지? 그럼 더 오래 했었나? 하도 오랫동안 안 했더니 잊은 것 같군요. 망중앙 오장면 계란은 구글로 가서 망중앙 오장면 유튜브 검색해서 이제 라면 안 먹고 아침에 먹기를 잘했지. 그런데데데데데데 통곽을 올려라 9분을 업 한번 해보자 아... 잠깐만 들어봤어요 유리테이프가 불러서 떨어져 버리네 집 벽을 그냥 다 흔들어버리네 생각나요? 옛날에 유프린스에 저거 들고 다닐 때 그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고속도로 가서 한 해 그랬는데 내가 어제 박스 정리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침에 이거 4개 먹어서 당신맛는 거야 너 많이 좀 먹지 말아요 하여 불급이라 그랬어요 나 병원 가서 민고 맡고 싶으면 할 거야 우리 핫팩 있는 거야? 핫팩? 핫팩? 지금? 어 지금 달라고요? 나요 밥 먹는데 지금 달래 고마워 그럴 수 있어? 왜? 밥 먹고 있잖아 아니 그거 있냐고 이거 먹으려나 있어요 밥 먹고 줄게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갈게요 밥 먹으려나 밥 먹는데 일 시키면 짜증날 거다 짜증날 거다 응정하네 내가 다행히 안 보여줄게 아니 욕하게 만들고 많이 사는데 나 여기 영상 걸었다 어? 취소입니다? 저 취소예요 저 아닙니다 뭐요 나는 저것이 낙탕 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아니 오라버님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6번, 7번 끝났어요 아직도 오래로 오라빠이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남중환, 오정민, 구독, 좋아요, 파이팅 빠빠이 알겠습니다